큰일 날 뻔했네 내가 수국 가서 용왕이 된다 해도 난 못 가겄어 여보시오 태 선생 올 티면 오고 말 티면 마시오마는 저 여우란 놈 심수리나 한번 들어보실래요? 먹을 띠가 있으면 지갑을 써서 가고 또 죽을 띠가 있으면 태 선생을 앞을 서올던디 더군다나 내일 아침 김포수 날렌 총알 꾸르르르르 땅 그 탕 소리는 좀 빼라도 너무 잘 넣으셔가지고 그라면 내가 안이 갈 수 없지 그란디 여기서 수궁은 얼마나 돼요? 별주부가 또 한번 괴변을 내 보는디 수궁 절니 무담바송 맹저주 푸른 철립 양해왕을 가보았고 비수부 강태공동 순왕따라 입주 흐르러구 환기도창 응 좁 족 떠난 능 황변장구 우고구난 시동 수십 달달한 융가성 장단 어그를 골랐으니 태서방도 나를 따라서 우리 속궁 어그를 들어가면 좋은 벼슬을 헐거지니 염려 말고 따라 그 값에 그러면은 값에 강상을 발해보니 두융 두융 떤 난 매난 한거헌 촉강 어풍 풍월실로 가득은 벤지 심리장강 벽파상 어 왕대륙 어떤 어루 벤지 아 시그라 오 호쌍여 은호로 범상옥 어떤 벤가 동강질리 다름 은호로 벤지 양양 청폭 오 니 난디 싹 싹 썩은 백구가 추리 떴네 소통 주풍 양양 양양 은근한 슬피 우운한 저기로 가 니 어디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자동정으로 가려느냐 잘 씌워 가짐 말 오게 잠 암맘불러 나 암맘 특후바람 백구구 오구구 온 정산 놀던 그는 토끼가 수궁 철리 내가 들어가더라고 우리 법 의거님 앵 무궂노 그 말을 좁음으로 부딪쳤나 여라 우디 자말을 호구 내려갈 쨍 그 날사 말고 풍이래사 나와물결 와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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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출렁새 진jek 쿵거려 흘러고 갔네 아 잘한다 그날 싸 말고 풍일이 사나워갖고 물결이 와르르르 출렁 출렁하니 토끼가 기가 막혀 나 수긍 안갈라 이놈이 땄다 단 양지바른 쪽에 가서 지 얼굴을 좋은 반찬 토막 돼작거리도 돼작 귀를 들고 앉아 쓴 게 별주부가 기가 막혀 야 이놈아 너 벼슬살로 가자는디 용당기 뒷줄 땡기듯 자치는 꼴 아닌 꼽살 실어서 못 먹었다 아 이불이 얼마나 깊다고 그러느냐 별주부가 물에 가서 동당 동당 그려놓니 토끼가 여보시오 별주부 좋은 수가 있어 내가 저 버드나무 가지를 잡고 뒷발 점겨보아 그렇지 목물 지면 가대 더 깊으면 갈 수 없소이 아 왔다 그려면 그리오시오 토끼가 뒷발을 막 점겨려고 하는디 별주부는 물에서 나는 짐생 아닌가 변전살과 같이 우르르르르 달려들어 토끼 뒷발목을 확 잡고 물 속으로 울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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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니 토끼 귀가 막혀 아이고 이놈아 좀 놔라요 숨막혀 못살겄다 야 이놈아 아가리 벌리지 말어라 아가리에 짠물 들어가면 벙어리가 되느니라 내 등에 가만히 없죠 소상 발견 구경이나 고가려머나 화사